망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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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기도광명시 한동 색상 와.. 많이 폈어요 진짜 많이 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2023년 9월 4일입니다. 망촉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여기는 한국 경기도 광명시 한동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망초꽃. 망초꽃? 이게 꽃이 핀거에요? 네네. 이거 유튜브 올리려고. 제가 이게 취미에요. 유튜브. 여기 하안둥 매일 찍어요. 이게 꽃인거에요? 네네. 이거 봐요. 이렇게 하니까...